너와 나는 작은 변지와 다 옮겨버린 우리 쪽 어디부터 잘못된 건지 도약하는 그 음정까지의 계단식 힘 조절이 확실 생각해볼 듯 없잖아 여기도 똑같이 비브라톤 아까 비브라톤 사람이 좀 되나서 좀 밀어줘 사랑 잘해주니까 그렇지 계속 잡아주는가 비브라톤 잡고 여기서 끊으면 안 될 것 같아서 일단 갔어 근데 잘했어 일단 도약하는 힘들이 확실히 많이 좋아 돌아온다 말은 못해도 마지막에 가슴에 새겨진 내가 하고 하면서 소리가 먼저 빠져버리니까 이 받침까지 안 들리고 넘어가버리거든 이것만 정확하게 하나? 네 마지막에 잡아주고 다시 내가 한 걸음 뒤로 일러설게 점점 없어지게 이 받침 이미 moments 해왼은 흑웅 님이